오늘은 여러분이 여직원을 뽑을 때 조심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드릴 겁니다. 제발 이 영상 보시고 직원 뽑을 때 꼭꼭 여자는 조심해서 뽑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외곽 지역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사람입니다. 라는 글머리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입사 41차 된 직원에게 뜬금없이 출산휴가 쓴다는 연락을 받았네요. 출산 예정일 앞뒤로 45일씩 90일 출산휴가를 당장 4월 22일 월요일부터 쓰겠다는 메시지가 왔고요. 전 직장에서 임신 사유로 부당해고를 당해서 합의금을 뜯어냈는데 여기서까지 그러고 싶지 않다는 협박을 받았네요. 같이 일하는 분들이 임신이냐 몇 번이나 물어봤는데 끝까지 아니라고 숨기기도 했습니다. 오늘에서야 세무사 변호사 노무사 사무실에 연락해서 알아봤는데 아주 질 나쁜 분한테 걸렸다고 이분은 돈을 노리고 들어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출산 시대에 임신은 축하받을 일이지만 이런 식으로 돈을 목적으로 사실을 숨기고 들어와서 통보성 협박을 하는데 어떻게 웃으며 축하할까요. 이 한녀는 90일 출산휴가 다 사용하고 180일 일수 맞춰서 육아휴직 쓰겠다고 하네요. 새로운 사람 뽑자니 작은 식당에서 90일 이후 복지계정이라 당당히 말해서 새로운 사람도 못 뽑겠어요. 라는 말을 하는 사건이 터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역대급으로 뻔뻔한 한녀의 문자를 보실 건데 사장님 출산 예정일이 6월 1일이라 출산휴가 승인 확인 부탁드려요. 같이 일하는 언니가 임신이냐고 두 번이나 물어봤는데 임신이라 하면 일도 못 시킬게 번하고 부담 가질까봐 아니라 한 거예요. 이전 직장에서 임신 사유 부당해고를 해서 신문회의까지 가서 합의금 받았는데 여기서까지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네요. 라는 협박을 하는 한녀. 임신진단서 여기 있고요. 4월 22일부터 사용시 90일 휴가 사용이니까 7월 21일부터 복귀 가능하답니다. 저번에 평일 매출 줄어서 한가하다며 평일 알바 시간을 줄일까 생각하셨는데 제가 사장님의 고민을 해결해드렸답니다. 출산휴가 거부는 법적으로 안 되는 건데 그러시진 않겠죠? 그만둔다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계속 일할 의지가 있고 출산기간 후 복귀할 거고 남편이 육아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나간 자리에 사람 뽑으면 사장님 좆대는 거고 저 한녀는 복귀하고 나서 바로 육아휴직 때릴 거니까 제 자리 남겨놓으세요. 문자 답장이 없어서 출산휴가 신청서 보냅니다. 해고나 출휴 거부할 생각 없으신 것 같아서 당장 내일부터 출휴 들어갈게요. 라는 우리 한녀의 뻔뻔함이 보이시나요? 정말 전인 공로할 짓이지만 우리 한국 여성들께서는 이 사실에 대해 뭐라 평가할까요? 저 여자 마음에 안 들지만 남편이라는 새끼는 뭐 하는지 모르겠네. 돈 걱정 안 시킬 정도로 많이 벌어왔으면 저런 일 없었을 건데 능력 없는 한남이랑 임신하는 건 죄다 죄야. 라는 말을 하는 우리 멋진 fm리스트 여성들이 보이시나요? 저런 문자를 보낸 한국 여자는 사이코패스라서 저런 문자를 보냈을까요? 여성들은 기본적으로 임신에 대해서 자신이 손해보는 행동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임신을 하면 내가 손해니까 그만큼 남에게 짜증을 내도 괜찮은 거고 그만큼 못된 짓을 해도 괜찮다. 왜냐? 나는 아기를 낳아준 여자니까. 나는 피해의식 가득한 마인드가 기본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 여성들은 임신만 하면 모든 게 면제부라 생각하는 겁니다. 진심으로 한심하고 또 한심한 여성들의 이기심 알아봤습니다. 저런 여성들의 이기심을 옹호하는 세력이 fm세력이고 그런 세력이 있기 때문에 뻔뻔한 여자들이 더 활개치고 다니는 겁니다. 부디 여러분은 회사에서 여자 뽑을 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재산을 노리고 합의금 장사를 하고 싶어하는 여자들은 대한민국의 최소 84만 4,016명이니 말이죠. 부디 여성을 뽑을 때는 많은 걸 확인하고 뽑으시길 바라며 영상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한국 여자는 언제나 남의 이해만을 요구한다.